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논의된다는 것은 무상급식이 교육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또 학교급식의 공공성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보다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 전환시점, 터닝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터닝포인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수경 의원님. 네,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특히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장과 교육감과의 서로 다른 이견으로 지금 사실 무상급식이 어떻게 실현이 될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런 현상은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바로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네, 저는 후안 무취. 후안 무취.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말인데요. 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그거를 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저희 연합회에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교육감과 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난 지 당선된 지 얼마나 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나. 그래서 저는 후안 무취 생각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해장 사무초장님. 네, 저는 실종된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기본권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사람이 공동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민주적으로 보여주는 건 중요한 교육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비교육적인 상황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죠?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가 이승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향해 지방선거 때 공약한 고교 무상급식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을 부정하고 그들을 믿었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충북 도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신경전. 다음 달 14일 예산안 제출 시한을 넘겨 내년 3월 계약 전까지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단계적 시행을 할 거라고 예상한 학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작년도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도지사께서 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기존의 분담률 정도는 최소한 부담할 의사가 있다. 상식선에서 그런 함의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회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지금까지 초중특수학교의 535억의 식품비에 대해서 도청이 75.7%, 교육청이 24.3%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박진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대부분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을 때 그 수준에서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에서 그 예산을 다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정을 해놓고 나면 각 시군, 11개 시군에서 또 그걸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와 각 시군이 또 분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군의 분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도청과 교육청이 이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고교 무상급식에서의 식품비는 230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 무상급식,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시행할 것인가. 이제 그 도에서는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 이 부분이 두 점이 그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충청북도에서는 그러면 분담 비율, 식품비의 분담 비율을 어느 정도? 50대 50으로, 지금까지 75.7%였다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5대 5로 하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고교는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비에 대해서도 의무교육 수준의 초, 중, 특수학교처럼 부담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는 현실성 있게 기초지자체의 어떤 형편을 고려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식품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런 기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기준이라면 충청북도가 75.7%, 교육청은 24.3%, 식품비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일단 돈에 대한 비율은 그렇고, 아까 전면 실시, 단계적 실시, 학년별 실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설사 도에서는 5대 5가 되더라도 단계적 실시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5대 5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아마도 충청북도에서는 5대 5가 되더라도 단계적 실시를 하는 게 충북도의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또 4년 전에 사례와 똑같이 도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싸워,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실시를 할 것이냐, 전면적 실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박진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은 전면 시행을 좀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사무총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지자체와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예산 몇 프로이냐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좀 지연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우리의 공공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공동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연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공공성에 부합한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가 조금 더 부담해야 하는 현재 분담 비율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혹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또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이건 사회적인 책무인 동시에 또 국가와 지자체와 이렇게 협력해서 가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책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좀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먹는 문제, 생존권을 해결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회장님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의견? 그러니까 현재 도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 같은 경우에 75%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의 100%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도 80%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급식비 중에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36% 정도 되거든요. 36% 전체라는 건 이제 식품비, 시설 운영 다 합쳤을 때. 그렇죠. 운영비, 인건비 다 합했을 때. 그런데 이것도 36%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50%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도 44%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을 한.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분담률이나 재정 여건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다. 여기가 조금 더 내라, 덜 내라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교육복제와 관련된 엄청난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상급식 학생 1인당 지자체 분담액을 보니까요. 충청북도가 지금 30만 9,771원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박진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은 1등인데요. 90만 4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광역도, 도 단위로 보면 충북이 세 번째다. 충북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꼴지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지역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학생들의 건강권, 적절한 시기에 영향이 있는 식단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육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의 단일한 목표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몇 억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몇 십억 지원하는 데도 있고 가장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청주시인데요. 청주시가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면 한 308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약간 난감해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충청북도에서 나서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경기들처럼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네, 어떤 의지를 표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최근에 MBC의 제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화천군의 군수님께서는 오로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교육과 복지에 두었던 결과 그 외지에서 타지의 사람들이 화천군으로 이사를 오는 이런 지역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회장님 혹시 해법이 있다면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급식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와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협상해서 분담률을 조정을 해서 급식비를 충당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아니면 수년 이 분담률 조정 때문에 늘 이렇게 난항을 겪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진짜 좀 더 크게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화살을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 비율대로 내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자고 하니까 약간 여론의 화살은 좀 비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평해도 너무 태평하세요. 빨리 만나서 협상도 하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태평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금 12월, 14일까지는 어쨌든 예산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 도와 교육청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일단 양 기관의 장들이 공약을 했으니 이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우리가 4년 전에 그랬듯이 학생들을 볼모로 한 줄다리기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고교무상급식, 현재 도와 교육청에 갈등의 양상을 놓고 토론을 벌쳐봤는데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밥상을 받아 봤을 때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고 건강할 것 같고 충분히 먹고 싶은 힘내서 먹고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느냐 아이들의 만족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학부모연합회에서 좀 말씀을 더 해주셔야 되겠네요. 학교 학부모연합회의 단골 민원이 바로 학교 급식이에요. 이게 새 학년, 새 학기만 되면 일단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급식이 맛이 있네, 없네, 양이 적네, 맞네, 메뉴가 왜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학부모들, 그러니까 학생들 민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을 통해서 저희 연합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교장 선생님들도 가장 골치 아픈 민원이 학교 급식에 관련된 민원일 거예요. 이게 왜 골치가 아프냐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돈이 더 투입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1인당 급식비가 4,6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까지 다 합해진 거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중에 식품비는 2,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서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식품비가 내려가요. 2,2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1,900원, 1,800원 가지고 아이들이 한 끼 평균 단가가 그걸로 맞춰서 먹는 건데 그러면 사실 급식의 질이, 품질이 높아질래야 높아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사무총장님. 그 만족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그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7년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 급식 만족도는 학생들은 77.3이고 학부모는 79.5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가면서 만족도가 떨어져요. 누구의 만족도요? 상급 학교로 갈수록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생들이요. 학생들은 떨어진다. 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충청북도에 국한된 조사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든가 또 학교 급식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책 실행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급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훨씬 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청북도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만족도 얘기를 잠시 함께 나눠보면서 그 맛을 일일이 다 저희가 충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저희가 제공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급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친환경 급식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여쭙기 전에 친환경 급식이 뭔지를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들을 이용하는 것인지 친환경 급식이라는 게 뭘까요? 센터장님. 기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세 가지 기준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산 친환경. 두 번째는 가공식품에 있어서 넌지에모. 넌지에모. 농산물 같은 경우 당연히 저희가 국가인증 체계로서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축산물과 더불어서 가공품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첨가물이라든지 제모가 배제된 이런 식재료들이 함께 공급되는 것이 그래서 농수, 축공, 수산물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공동구매이긴 하지만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원물을 검사하고 안전한 물품들이 가공되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처리되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들이 가공되어서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친환경 급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런 친환경 급식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 포함 외에 118종 그리고 대부분 친환경 쌀이 거의 많이 있고요 아주 소수의 친환경 식재료가 좀 약간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전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예산보다는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한 그런 전반적인 지원이 지금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급식 지원 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쌀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 약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사정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또는 예산의 어떤 한계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급식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급식 공급 시스템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 급식 지원 센터의 설립 취지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로컬푸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축산 농가의 어떤 경제 소득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북 지역에 단양에는 마늘 어디에는 이렇게 그 지역의 생산품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생산품이 얼만큼 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각 급식 학교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아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급을 한다라면 친환경 급식은 각 기초 자치단체가 혼자 고민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속이 시원하실까요? 어떠세요? 컨트롤타워가 지금 사실은 없잖아요. 그게 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주 지역의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일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 납품 업체죠. 협동조합에서 전처리 과정을 예를 들어서 양파에 껍질을 까고 세척하는 그런 과정을 화장실에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직원의 내부 고발로 결국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그때 이제 전처리 과정의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친환경 급식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것들이 학교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일었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전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게 봄에 있었던 일인데 2학기,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에도 여전히 납품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청주 시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예산 문제가 걸리는 건데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학교 급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랑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전처리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세척을 하고 지역사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했는데 그게 청주시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현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구매해서 납품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납품을 중단을 요구해도 계속 그 업체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납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청주시에서 개입을 해야 했어야 했지 않을까요? 네. 청주시에서 개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식품안전처에 질의하고 회신받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판정나고 이러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은 그 식품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담함을 많이 느끼는데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먹거리는 공공재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재로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시장에 맡겨놓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재를 못하는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게 개념화 지을 때 그 음식의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식자재를 공급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을 공공급식의 차원에서 공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급식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강한 한 끼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훨씬 더 벗어나서 훨씬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나 영양을 생태나 사회 정의와 좀 통합시켜서 사회적인 안전도를 지켜간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먹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든다라는 것은 좋은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예전에 더 우리가 밥상머리 공동체라고 했던 그런 공동체 개념에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밥상의 공동체를 밥상의 식탁을 어떻게 꾸리느냐 이거는 건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민주성으로 보면 지금 먹거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먹거리 빈곤이랑은 또 다른 어떤 양상의 새로운 먹거리 빈곤이 나타나는데 그 먹거리의 어떤 기본권 그리고 민주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모두 다 건강한 급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친환경 공공급식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황영욱 센터장님 계신 곳은 지금 현재 친환경 식재료를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또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그것들이 충분하게 좀 충당이 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생산자 출하회 36개 출하회를 쭉 선정을 하여서 31개 시군에 36개 출하회 그래서 잡곡을 비롯한 근체류, 옆체류, 과체류들을 직접 생산을 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들을 도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도차원에서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고 시군 차원에서는 배송과 그다음에 학교의 구체적인 참여들을 조직하는 이런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중학교 한 40% 정도의 중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축산물 같은 경우는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물과 가공품 공동구매의 경우는 2014년 저희가 센터가 개소한 다음해부터 수산물 공동구매를 진행하여서 수산물을 전체 방사능, 미생물, 중금속, 대장균 등을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통과된 물품만 전차를 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산물은 공급을 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2016년부터 친환경 가공식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친환경 물품으로 생산된 물품들을 점차 확대하여서 현재는 대략 학교에서 사용하는 60%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공품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전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중고등학교가 참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분 시장님께서 3개시에서 올해부터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면서 매일 사용하는 식용류와 장류에 대한 차익지원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서 3개시에서 차익지원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초중고 모두 가공품 공동구매에 참여하여서 농수축공, 식재료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이런 농수축공의 대부분의 식재료가 초중고의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부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차익지원으로 할 것이냐 혹은 식재료에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충북의 상황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 회장님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현장의 문제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컨트롤이 되는 건가요?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겠죠.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관리하는 체계보다 훨씬 월등하게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있는 것으로 센터에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점검을 갈 때 항상 학부모님들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원물 채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보다 깐깐하게 점검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깐깐하게 했을 때는 당연히 업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녀오신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급식에 대한 신뢰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들이 높아지시면서 만족도가 크게 증대되고 이런 다녀오신 분들이 다음에는 학교 전체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래서 개별 학교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니터링단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검사하면서 학교 급식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음성의 급식지원센터를 일단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들으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음성의 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산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동료위원이 로컬푸드를 어느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한 12.8% 정도 13%가 안 되는 비율을 지금 지역 생산물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역 차원에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충청북도 내에 모든 기초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산품, 생산농산물, 축산물 다 확인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특히 거기 그 과정에서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하면 친환경단체의 소수의 소수의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올 수도 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그렇게 충북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친환경,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다 우리가 감안을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친환경 업체를 통해서 납품이 되었다는 이유로 5천 원짜리가 만 원에 납품이 된다든가 이런 오류들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급식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농민들과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과 지자체와 다 같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강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런 센터가 지어지고 한다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교 급식에서 음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성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광역 차원의 급식 지원센터가 생기면 훨씬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조달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현재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분담률을 가지고 왈가알바 할 것이 아니라 급식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활발하게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학교 급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급식센터를 논의를 할 때도 사실은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벗어나서 정말로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민간 거버넌스가 어떻게 강력한 힘을 공공적으로 발휘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학교 급식센터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센터는 지금 꼭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는 지금 꼭 필요하다. 안정성을 담보하는 그 주체는 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가 고교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를 쭉 이어오다 보니 많은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다면 진짜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우리들이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또 일단 예산이 충분하다면 물론 더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마련돼야 될지 향후 대책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이 의원님. 사실 아까 예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너 무상교육 받잖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상이라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공짜를 누구에게 누가 얼만큼 실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함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을 하고 좋은 식품으로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의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급식이 나왔을 때 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로컬푸드를 그걸 활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토론을 통해서 정말 확인을 했듯이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 이상 분담률 논쟁은 정말 도민들에게 피로감만 강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빨리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정말 그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해정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급식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지역의 농산물, 축산물을 생산해내는 농민들 또는 그 지역에 이걸 공급하는 업자들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정말 지역사회에서 대부분 공급업자들이 주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서 사다가 공급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해정 사무총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표하셨기 때문에 대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무총장님 네. 하여튼 철학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가 먹거리를 어떠한 인식으로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은 예산으로 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책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기본 어떤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발전적인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라는 거가 국가 정책까지도 저는 견인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그리고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책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은 지금 당면한 과제인 지자체장과 충청북도 도지사와 교육감님은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개념들 소개에서 협상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예산을 깎기 위해서 서로 그냥 분담률 몇 프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교육청과 도가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예산을 누가 더 많이 낼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두 기관이 싸워야 할 거는 조금 더 좋은 식재료를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맛있는 급식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상대 기관이 무엇을 해줄까를 서로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 충북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한 거고요. 차별 없는 급식이나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보편적 권리예요. 그리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의무 교육 무상 교육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의무 교육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하고요. 저희 지난 5월에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에서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육복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물었을 때 고교 무상 교육, 고교 무상 급식이었거든요. 75% 이상이 그걸 첫 번째라고 답을 했고요. 학교 급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도 45% 정도가 고교 무상 급식을 확대해야 된다. 그것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점들을 교육청이나 도에서 학부모들의 마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교 무상 급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면에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학교 급식, 전체적인 시스템의 부재,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 발언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워낙 말씀을,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못하셔서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이 잘 되기 위해서 아까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분도 드릴 겁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은 말씀들을 감사드리고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광역센터나 기초센터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광역센터가 먼저 생겨서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없는 곳은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런 체계가 되면서 시군과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공공급식이 보다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한정 짓지 말고 이제 전국적으로 광역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킹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당연히 먹을거리 생산이 적기 때문에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크고 반면에 충북 같은 경우는 생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는 지점들도 저국 단위에서 충분히 광역단위라고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역센터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물류시설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위라면. 그런데 이것을 중심에 두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3, 4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 사업대로 계속 추진을 하되 먼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영 시스템과 협의 체계를 먼저 만들어서 이것을 광역센터로 만든다면 그래서 충분히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도 같이 운영 시스템도 같이 준비를 한다면 그래서 광역센터가 컨트롤 타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 군국에 가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류 유통까지를 함께 관장을 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러면 많은 예산도 들지 않고 단기적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센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 우리 사무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급하게 TF를 구성하는 거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이 먹거리 체계, 급식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부서를 떠나서 또 행정 간의 어떤 벽을 떠나서 그걸 넘나드는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학교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고 사회의 가치가 집약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먹을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다른 타도에서도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의 지각판이 변동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충청북도는 학교 급식에 대한 분담률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먹거리와 자연, 인간 내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려주는 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 그리고 현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우리도 시급히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박 회장님 건강한 급식의 출발은 무상급식이고 친환경 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무상급식이 공짜밥이라는 공짜밥의 의미를 넘어서서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가 교육적 의제와 복지적인 의제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추경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도의 이수 의원님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매번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희에게 누구 편이냐, 도지사 편이냐, 교육관 편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그거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질문 때문에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도민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한 내용을 오늘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분담률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이미 본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 이전에는 서로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이해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저는 이 급식비, 식품비 분담률에 관한 것도 사실은 도지사님과 교육관님 서로가 그 밑에 직원들에게 지시만 해놓고 계속 서로가 핑퐁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거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의회와 도와 충북도와 교육청과 그리고 시민 사이에 정말 학부모 단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정말 결정되는 대로 좀 그분들이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분담률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급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대인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곧 도의회에서 학교 급식 예상이 정해질 텐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학교 급식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또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마음을 좀 터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